사무한 이은을 세사 불사하고 피모 무제은을 설심 불기로다 금밀 부진 이은을 조악일 따하고 명일무진 이은을 작선일소하며 금년 부진 이은을 무한 번뇌하고 내년 무진 이은을 부진 보리로다 시시이하야 속경일야하고 일일이하야 속경월해하며 월월이하야 홀레연지하고 연년이하야 잠도 사문하나니 파그 불행이오 노인 불수라 화생에 태하고 자기난식이니라 기생 불수고 허가일라하이며 기할공신이 간대에 일생 불수고 신필유종하리니 후신은 하오아 막소거포며 막소거포하 끊지 않고 일이하니 없거늘 세사를 버리지 않고 저께가 때가 없거늘 마칠 때가 없거늘 간절한 마음을 절심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거라 금일이 다하지 않거늘 오늘 뭐 오늘 또 또 마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해도 예 악을 짓는 날이 날마다 더 많아지고 내일 또 이제 또 다음에 없는데 그 많은 날 중에 또 선을 짓질 않아요 시간이 있을 때 공부하고 공부해야 공부 안 되잖아요 금년을 또 다하지 않거느 한없이 번뇌하고 내년이 또 그렇게 많은 시간 중에 또 그 시간이 흔해 빠진 시간 중에서도 공부는 절대 안한다 보리에 나아가지 않도다 때가 때가 옮겨서 하루가 지나가고 또 날이 날이 옮겨서 또 한 달이 지나가고 달이 달이 옮겨서 1년이 지나가고 우리 벌써 아마 7월달이 넘어가고 있어요 올해 또 환경을 얼마나 읽을지 올해 또 내 공부는 얼마나 될지 또 연년이 옮겨가서 얼마나 절에 온지도 우리가 얼마나 수십 년이 됐지 않습니까 잠시 동안 이제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됐다 그러니까 부서진 수련은 운행할 수가 없고 사람이 늙어 보기면 수행하는데 딱지를 제대로 못한다 누워가지고는 깨어른 것만 생각나고 일어나면은 망상 번뇌만 생각나고 도대체 인생 길이가 얼마나 된다고 생이 얼마나 된다고 딱지 않고 하루하루 보내고 얼마나 사는 몸이 헛던데 일생을 딱지 않느냐 몸은 반드시 마침이 있다 우리 안 죽을 것 같지요 죽습니다 무상합니다 무상 그죠 저 참 무상하기 때문에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허무한 게 아니라 무상하기 때문에 몸은 반드시 명필 유종하리라 심필 유종하리라 후실은 하와 뒷몸은 어찌겠느냐 속히 속하고 빨리 너무 급하고 속하고 급하지 않냐 막속 급하면 막속 급해 인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